빨리 가, 여보. 우리의 밥줄이야. 지금 집도 만들어야 되고 여보, 해주려고 그래. 빨리 해야 돼. 빨리 왔다. 너무 늦게 들어왔어. 너무 깊지 않을까, 여보? 깊어져 잡히지, 여보. 여보가 아직 배가 부르구나. 갔다 와. 파이팅. 헤엄쳐서 가, 헤엄쳐서. 저 쫄고 되게 쫄았는데 보니까. 엉덩이가 겁먹은 엉덩이야. 깊을수록 자연산, 자연산. 건너가, 건너가 빨리. 깊은 엉덩이가, 이 시각이. 지구이. 스프라이, 이 시각이. 갈매! 한 번 모아서 모아서. 앞으로 둘이 높여. 최강두산. 최강두산 승리를 위해. 하늘 높인 줄게 외쳐봐. 최강두산 승리를 위해. 우리, 우리 물 깨우는구나. 할만해? 근데 뒤에 좀 짧아서 뜰 수도 있어. 고래도 작겠는걸? 자, 그럼 이거 다 가져가, 풀어놨어. 파이팅, 파이팅, 멋있다. 야, 니 괜찮다, 야. 바닷가에서 보니까 괜찮다. 근데 제가 연애할 때 그 모습에 좀 반하기는 했어요. 연애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같이 살아보거나 살림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항상 야구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크기가 나타났다. 멋있다, 여보. 부럽다. 여보, 봐봐. 저기, 저 새로운 동굴에 사람 들어왔는데? 아, 네. 오,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옆집 아저씨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손을 흔들어. 오지도 모르겠는데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여보, 옆집 아저씨야. 아, 아까 누구였지? 함연지. 함연지 동생 남편분이랑. 박근영. 박준영? 박근영, 박근영. 아, 박근영. 박근영. 그리고 이거를 요가 매트를. 이러면 완벽하지, 잠자는 거야. 그렇지? 보라, 보라 좋아요. 완벽해, 여보. 누워봐. 여보, 한 번 누워봐. 자, 한 번 누워보세요. 가기가 안쪽에 가야 돼. 내가 바닷물. 배겨, 안 배겨? 전혀. 우리 여보가 벌레를 무수하고 모기를 무수하니까. 일단 나 한 번 덮어봐, 여보. 덮어주겠습니다. 아하! 이거죠? 이거죠? 모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잠깐, 이거를 저쪽으로. 여보, 생각했던 대로야. 그렇지. 이러면 이제. 너무 좋아. 그렇지. 잠깐만, 거기 박아야 돼,거든. 여보, 좀. 잠깐만, 나 흥분했다. 여보, 레이스. 그럼, 내가 이거 준비했대잖아. 내가 자기를 위해 준비했잖아. 여보, 최고. 완벽해, 여보. 여기는. 여보, 신혼여행 때보다 더 좋아. 이야, 이제 좀 내가 남편 그지도 하는구나. 둘만의 시간을 오래간만에 갖는 거잖아요. 서로 눈빛 보고 얘기하는 게. 살면서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되게 어색했어요. 아이들은 조금 걱정됐지만, 이게 오래간만에 둘만에. 우리가 연애했던 그런, 연애 시절 쪽에 했던 행동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어서. 조금 설레는 감이 좀 있었어요. 네. 장어도 잡았어요? 아, 예. 장어 잡았습니다. 이야, 이 집 맛집이네. 야, 이거 무슨 수선시장인데, 여보? 여기, 진짜로. 아, 통발 이렇게 넣는 거 맞죠, 지금? 이렇게 넣고, 그냥 여기다 넣는 거 맞죠? 예, 예. 들어와요? 예, 들어옵니다. 하나도 없어. 저기 뭐야, 장어 대출되나요? 여보, 장어 저기 저렇게 전투적으로 손질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시겠어요. 아, 지금 애는. 이야, 이 바닷가에서. 오늘이네, 오늘. 오늘이 그날이네. 보름달 아들이야. 빨리 가자. 가자. 아들. 오늘은 보름달 아들이야. 좋네. 이야, 대명절에. 그러니까. 1년 중에 해가 제일, 다리 제일 동그랄 때. 다리, 우리 사극 같은 거 있잖아요, 여보. 다리 깍사사옵니다, 이러면 그날 딱 아들이잖아. 여보, 발 조심해, 발. 예. 그럼 여보. 여기서 하자, 여기서 던지면 될 것 같아.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던질게, 그러면. 그래도 너 야구 선수니까 또 이런 거 좀 해줘야, 또. 그래, 기본 여보 좀 던져줘야지. 아니, 이게 내가 뭐든지 스트레칭을 하고 하거든. 스트레칭 안 하니까 어깨가 아파. 아, 죽겠네, 진짜. 가자. 돌 짚고 가자, 돌 짚고. 하나, 둘. 어? 어? 잠깐. 야, 잠깐만. 빨리 들어가, 여보. 자, 마이크 빼야 되는데. 야, 물 깨다, 물 깨. 물 깨, 물 깨. 아니, 이거는 잡으니까. 여보, 미안해요. 내가 끝에는 걸리는 것만 신경 썼지. 끝에는 잡아야 되는지 몰랐어. 어떻게 걸렸어, 뿌리. 아유, 그걸 놓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 여보, 여기 걸리는 줄 그것만 신경 썼어. 끝까지 여보가 다 던질 거라 몰랐어. 고기 좋다, 고기. 아니, 고기 좋아. 고기 좋아. 어, 고기 좋아. 그 안으로. 여보 덕분에 문어 먹겠다. 일부러 그런 거지, 자기. 아니야,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 오케이, 됐어, 됐어, 여보. 자, 옷 입어요, 춥지? 미안해요. 오늘 저녁만 우리가 못 먹지. 내일부터면, 여보. 해산물 파티가 될 거야. 나 안 잡히면 겁나 예민해지는 거 알지? 수고했어요. 가자, 가자. 부탁합니다, 동반. 여보를 믿어, 믿어. 문어 2마리, 장어 한 3마리면. 5마리. 5마리,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자기 3마리, 나 2마리. 오케이. 여보, 물 빠졌을 때 뭐 좀 줍자. 그래. 이렇게 보면 좀 큰 게 있어. 고동. 여기 있다, 여보, 여기. 그러니까 큰 걸로 해야 돼, 지금. 다 요만해. 여기 있네, 여기. 고건 좀 크다. 야, 신기하다. 난 이런 거 처음 해봐, 여보. 그래? 어. 그래도 그나마 좀 큰 것들이 있어. 자기가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어. 어. 야, 많다. 개불 먹고 싶다. 여보. 어. 개불 잡아도, 개불. 그러니까 개불 뭐 이런 게 다 있지, 여보. 있지. 그 여보가 바닥에서 이렇게 딱 주워야 되는 건데, 개들은. 힘센 오빠가 바위를 들어주면 도망가는 개를 내가 잡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다. 놔놔 봐. 발 쳐 봐. 야, 여기 깨발이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뒤져, 여보. 아, 여기 힘으로. 힘으로. 봐봐봐. 오, 대박. 그러니까. 여보, 바위를 부시는데 완전히 힘이 세서, 여보. 여보, 여보. 와, 와, 와. 와. 아야. 맞아, 맞아. 붙은 바위인데, 여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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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잡아. 레전드. 우와. 돌게 장에 먹어도 되겠다. 오. 여보, 와, 대박인데 우리 여보. 바위를 부셔. 우와, 대박. 야, 야. 개 파티, 개 파티. 여보, 여보, 여보. 야, 야, 얘들아. 개 파티. 형이야, 나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야, 개 파티, 개 파티. 걱정하지 마. 여보, 잡고, 잡고. 우와. 여기, 여기, 여기. 야, 실하네, 이것들. 우리가 튀기면 되겠다, 맛있겠다. 야, 대박. 이봐, 이거는 바위 안 들어도, 여보. 아쉽다. 그쪽에. 그쪽에 들어봐. 거기 있잖아. 거기 있잖아, 거기 있잖아. 그렇지. 여보, 3마리, 4마리 그 발 있는데 다 개야, 이거. 다 도망갔어, 이봐. 모여있잖아, 얘들. 여기도 있다. 잠깐만, 잡아, 잡아. 여기도 있어. 여보, 10마리씩 나와.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나 이거 처음 해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오빠야, 들어주세요. 야, 봐봐, 이봐 봐. 아야, 아야, 아야. 손 주시면 자기 장갑 낄래? 잠깐만. 아니, 괜찮아, 여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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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